아... 하아...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!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! 이릴라오이가 타비라 아칼리가 정글이라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칼리 정글 영하샤를 위하여 왜냐면은 갱이기 육렘 넘으면은 갱이 훌륭해서 27일날 소풍이가 옥자랑 같이 다잇렘 하자고 나랑 그러던데? 1주년이야? 아... 소풍이 실버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내가 흠 멈추 멈추 꽁 7 다 히힛 릴러보이가 라인저는 확실히 강캔인건 맞아 쓸쓸 이 게임은 어디야? 아이고 이신이가 여기서 왔네 늦게 봤어 피곤한가 아이고 정답 아이고 정답 보니 ㄷㄷ 카르마 서폿이 역시 부담스러워요 라인즈 안에서 딜이 좀 쎄다 데마시아는 하나다 야 하하하하 괜찮네 나도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쏠쏠한 오골드 7킬 대 3킬이면 아직까지 뭐 가렌이 좀 잘하면 이길 수 있는 스코어구요 우리팀 어쨌든 뭐 아직까지 뭐 뭐라고 욕하는 친구들은 없으니까 이런 판 이러면 안되는데 내가 못하면은 못이기는데 정수약 탈자가거든요 이거 땡기는거 있잖아 그거 맞고나면 힘이 쭉쭉 빠져가지고 아니요 칼리 정글이라 바텀도 어렵고 정글한테 뭐 풀어달라고 얘기하기가 좀 하나가 더 나아가게 그렇게 나아가게 멈추게 하나가 더 나아가게 하나가 더 나아가게 이걸로 붕클부터 가는구나? 저걸 맞으면 안되는데 이런걸 왜 자꾸 맞지? 일러오일을 라인에서 너무 오랜만에 만났더니 조금 헤맨다 꽤 오래 이게 히힛 아 미드가 터져서 힘들겠대요 미드가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개 털리네 포탈을 파게 되었습니다 금부러 터야 되는데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이 히힣 히힛 축격하네요 우리 편이 우리 편이 축격합니다 이제 어 레벨차이바 왜 또 레벨차이바냐 뭐지? 이딴 희망을 전파하라 이따 희망을 전파하라 흠 화 흠 흠 흠 제압되었습니다 적 더블킥 전진 골 13대 9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건물을 지금 너무 밀려가지고 우리의 대의를 잊어선 안된다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별구선을 많이 쏴주셨기 때문에 질 수 없듬 왕 패하의 이름으로 왜냐 난 잔 학교니까 흐흐흐흫 우리의 행적은 이래를 결정한다 크 이 신이 어디에 아, 괜찮네. 아아 노만한데 2킬 3데스 이러시라 아 일라우유한테 졌어 일라우유 지금 레벨? 오늘 왜이렇게 레벨 차이가 너무 나네 맞습니다 너는 힘이 됩니다 Season 2 아군이 동시에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정의로 심판하겠다 최악의 정의로 fotos 나름을 이용해서 결정, 사망 좀 치고 스터디가 당했습니다 아이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전술을 지키기 위하여 합성 중입니다 에어 블라마 아아아아 와아아아 아아아아아아이씨 아아 진짜 짜증나는 애가 아아 진짜 이거 나 때문에 지금 하아씨 아 전멸 사일러스 걸렀는데 점프가 왜 뛰어지냐고 아 진짜 다 맞네 다 맞네 아아씨 레벨 딸려가지고 아 예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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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적으로 우리 레벨이 딸려가지고 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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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라오이가 일라오이를 많이 한 것 같네 잘하네 지금 건물 밀어야 되는데 적들이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정의롭게 가장 큰 적이다 버티어라 템사 오고 아아 찌 잘하네 잘하네 아.. 리신이 잘한다 콧벌은 왜 이렇게 징징될까요? 우리의 대입 잊어선 안된다 불클이 가면 강압 가야 돼요 리븐도 있고 제가 앞에서 건물이라도 밀어야 되는데 이걸로 못 맞을 때라 이걸로 못 맞을 때 이걸로 못 맞을 때라 니시 쫓다가 무타 반대로 하냐 미드가 너무 터져가지고 일라오한테 내가 졌네 아쉽네